까미는 약 18년 전부터 신장량을 처음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미는 초음파를 매달 트래킹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전에 초음파를 보는데 상태가 정말 좋아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좋아졌는지 수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라고 하면 이 산소방을 한 달 조금 넘게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심장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심장에 무리를 주는 행동 바로 흥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소 발생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청진소리도 좋아졌고요. 맑은 산소를 마셔서 그런지 흥분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이 산소 발생기라는 제품인데요. 의료기기는 아니고 가정용 홈키어 제품입니다. 저희 짱아까미는 산소 발생기 역할을 똑똑히 보고 있는데요. 먼저 산소 발생기를 왜 사용할까요? 강아지도 나이가 들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몸이 이곳저곳 아프고 시체 변화가 생기는데 비숑, 짱아 같은 경우에는 입학했을 때부터 다른 반려별에 비해서 면역력이 너무 약했고요. 푸들 까미의 경우에는 지금 심장병 B1단계에서 B2단계로 점겨드는 시기인데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산소 발생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강아지들의 기분전환. 쉽게 말하면 사람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숨을 쉬면 기분 좋아지죠. 그 이유가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인데요. 우리 강아지 친구들도 맑은 공기를 맡으면 스트레스라도 좋고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 이곳이 산소방인데요. 먼저 강아지가 산소방을 맘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 장소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희 까미는 성격이 급하고 쉽게 응급해서 이 산소 발생기를 낮에 사용하게 되면 옆집 개 짖는 소리, 초연정 소리, 아파트 안내방송 등 까미를 흥분시키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까미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 밤 9시 이후에 사용합니다. 비숑 짱아가 산소방에 들어갔는데요. 짱아는 쉽게 흥분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심장병에 1도 의심도 없습니다. 다만 면역력이 너무 약하게 태어났고 만으로 11살이어서 하루 1시간 정도 산소방에 들어가는데요.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빡셈을 했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도너 수면 자세로 한 곳에만 계속 누워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소방에서 맑은 산소를 마시면서 예전 성격으로 점점 돌아왔고 지금은 거의 90% 이상 예전의 성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아지 함부로 빡빡이 밀어주면 절대로 안됩니다. 큰일나요. 성격 자체가 변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부족하게 되면 강아지 노령과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호흡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 짱하는 사용하고요. 무엇보다도 숨을 잘 쉬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향력이 증대가 될 수 있다고 해서도 사용합니다. 물론 강아지 체내 산소방도 중요하고 혹시나 모를 불편한 호흡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엄마 아빠와 건강하게 함께 오래오래 살기 위해 장안은 사용합니다. 전투 unpre frequencies ㅐㅜ 엄청난 까미야 까미 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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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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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 알치 일라 아냐아냐아냐 에이 그걸 먹으면 어떡해 까미 일라 알치 착해 이제 까미가 들어가는데요 까미는 약 18개월 전부터 신정량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미는 초음파를 매달 트래킹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전에 초음파를 보는데 상태가 정말 좋아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좋아졌는지 수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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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것이라고 하면 이 산소방을 한 달 조금 넘게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심장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심장에 무리를 주는 행동 바로 흥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소 발생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청진소리도 좋아졌고요 맑은 산소를 마셔서 그런지 흥분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는 쿠팡에서 샀는데요 고가의 강아지 용품 사기 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죠 아시나요? 강아지 심장병은 B단계에서 발견해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매일 알금 공기를 마시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강아지가 흥분하는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생했어! 가윽지 이산소 발생기 있잖아요 어른들에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끝